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올케를 몰래 염탐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구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뭐 알고 본건 없잖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예전에 차단한 노초녀 신호이가 이제는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를 몰래 염탐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니가 시집을 못가지. 원제 카톡 프사 염탐하는 신호이 제목은 그냥 프사 염탐하는 신호이라고 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친구들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올케인 제 카톡 프사를 몰래 염탐하는 신호이입니다. 남편 누나구요. 지금 현재 40대 중반의 노초녀입니다. 그 노초녀가 아니고 비혼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냥 성격 지랄인 노초녀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집을 안가는게 아니고 못가는겁니다.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데요. 참고로 훨씬 오고 시어머니 역시 만만치 않아. 그런데 신호이가 워낙에 또라이라서 그게 묻혀요. 여하튼 전날 온갖 그지같은 참견과 이간질 막말 때문에 연 끄는지 벌써 5년도 넘었어요. 신혼초부터 진짜 말도 안되는 막말이랑 그지같은 이간질 진짜 치가 딸려가지고 골프채로 대갈통을 확 박살내고 싶었지만 차마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이게 한계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 알렸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대분노했죠. 특히 아빠는 극대노를 하셨어요. 당장 이혼해라.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모조리 엎어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엄마는 일단 말로 하자라고 했지만 아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호랑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며 싹싹 빌었고 그런데 이 집안의 행동대장인 신호인은 자존심이 단단히 상했는지 끝까지 패악질 부리고 카톡이랑 문자로 쌍욕하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 호되게 당한 시모가 먼저 나서가지고 완전 난리를 또 쳤고 그런 효과 때문인지 뭔지 그 이후로부터는 조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와 연 끊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만 끊었고 남편은 가끔 교류합니다. 당시 전화를 차단했더니 카톡으로 욕설 협박을 했고 또 톡을 차단했더니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저를 죽인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런 미친 모습을 실제로 본 저희 부모님 입에서 이 정도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처음부터 뭔가 거지같고 쎄하긴 했습니다. 저랑 부모님은 식당일 신호일을 처음 봤는데요. 왜냐면 상견례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참각장애가 좀 있거든요. 작은 시어머님이 남편의 숙모님이죠. 저한테 와가지고 신호일을 가리키며 너 앞으로 쟤 조심해라 이러길래 저는 솔직히 이 말 아예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했죠. 근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알고보니 이 여자 이 신호일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조금만 기분 나쁘고 수가 틀리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문자해가지고 톡으로 쌍욕하고 특히 옛날에 재혼을 한 자기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쌍욕을 해.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 모두에게 얘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평을 듣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저희 시모는 자기 딸 불쌍하다고 참각장애 있으니까 늘 감싸기만 했었으며 아니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정신내간 딸과 함께 당신 전남편에 대한 욕설과 비난만 했지 말릴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대상이 저로 바뀐거에요. 근데 또 나중에 알고보니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남편 이종사촌의 아내 또 큰아버지 부부 등등 여러 명이요. 아 물론 본인이 뭔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면 당연히 화도 내고 욕도 할 수 있는겁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호의의 분노는 달랐어요. 일단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남편 이종사촌의 아내한테는 왜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모가 되겠죠. 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자주 안하는거야. 왜 자주 안 찾아가는거야. 왜 밥 한 끼 안 차려드리는거냐고.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미친 시자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신호의가 이모랑 엄청 친한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 빼고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욕을 한다고. 당연히 이모님도 아우 쟤 미쳤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친하기는 무슨 개뿔 낄끼빠빠를 모르는데 좋아하겠냐구요. 여하튼 이런 사람인데 연을 끊고 몇 년 동안은 조용히 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지요. 그랬는데 작년부터 자꾸 제 카톡에 모르는 여자들이 친구 추천에 뜨는거에요. 프로필을 보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들인데 평범한 아니 이 사람들 누구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완전 초면이고 또 같이 찍혀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나이가 최소 10살은 다 넘어 보이는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저하고는 아무런 접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오류인가? 뭐 이래가지고 다 차단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 폰으로 카톡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열었다가 헐 그 여자들이 남편 친구 목록에 있는게 보이는거에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어? 어? 우리 누나 친구들인데? 이럽니다. 뭐? 누나 친구들? 아니 누나 친구들이 왜 당신 카톡에 있어? 이렇게 한 번 더 물었더니 남편 대답이 이래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아니 연애도 하기 전에 아주 옛날에 하루는 신우이가 죽을거라며 집에서 난동 생쇼를 부리고 그대로 가출을 하면서 자기 엄마의 연락도 무시하고 몇 달 동안 잠수로 탄 적이 있대요. 그때 신우가 너무 걱정이 됐던 나머지 남편한테 니 누나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생사확인이라도 해라 이래가지고 남편이 다 찾아서 연락하고 그 이후 연락처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더라구요. 왜? 혹시 나중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여하튼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그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모든 방면으로 지를 차단해버리니까 물론 남편도 제 얘기를 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제 카톡을 염탐하려고 하는거죠. 야 저런 성격에 친구들이 있다는게 좀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미친 신우의 당사자가 보든 아니면 저 정체불명의 신우의 꼬붕이인 40대 중반 아줌마들 당신들이 보든 꼭 보라고 보면 전화라고 써요. 이봐요 신우의 씨 지겹지도 않니? 이제 그만 좀 하지. 맨날 쌍욕하고 죽이니 살리니 시자질도 모자라 이젠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찌질하기 염탐질을 하네. 왜? 또 나랑 우리 엄마랑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 보고 랄지 랄지 통곡하면서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며느리라 해외여행도 못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씨부름거릴건가? 미치려면 좀 곱게 미치든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거야? 이러니까 니가 아직도 시집을 못가는거야 알아요? 댓글 1번 카톡 바로 탈퇴하고 연락처도 변경하세요. 그리고 프로필도 멀티로 바꾸시고 또 신랑한테는 쓰니에 바뀐 연락처를 시무나 시누이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해요. 바로 니네 미친누나가 염탐해서 바꾸는거니까. 그죠? 댓글 프로필 멀티로 바꿔도 내가 상대방을 친구 추가해서 멀티로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사를 항상 기본으로 유지하되 멀티 프로필에 사진이나 상매같은걸 올려야되요. 아 그리고 멀티 프로필 사진은 또 수가 제한이 있거든. 아 카톡 시스템 그지같네? 2번 멀티 프로필 기능을 그럼 반대로 쓰세요. 내 프로필 보이게 하고픈 사람만 지정해가지고 본 프로필 보이게 만들고 그 외에는 기본 프로필 그렇게 보이게 하면 됩니다. 내 댓글 맞아요. 내가 이러고 있죠. 차라리 이게 더 쏙 편하고 좋아. 좀 귀찮아도 3번 신호이 미친건가? 해외여행은 며느리랑 시모랑 가는게 아니고 엄마랑 딸이랑 가는거야. 아니 딸이랑 가도 싸우는데 무슨 개뿔? 이게 지금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는거야? 그쵸? 딸이랑 가도 싸웁니다. 6번 그러게 참 신기하다. 저런 그지같은 성격에 친구가 또 있네. 어머 웃긴다예. 끌 끌 끌 끌 끌 7번 아니 왜 차단을 해요? 나 같으면 일부러 조작을 해서라도 여행사진 더 많이 올리겠다. 아주 그냥 배아파 뒹굴뒹굴 뒤져버리라고 끌 끌 끌 끌 8번 근데 남편은 뭐야? 허수아비야? 너랑 니네 부모님 다들 속에 썩어 들어갈텐데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네? 오린 제공자가? 어? 그런 놈이 해결의지도 없고 그냥 반감만 하고 있다고 니 남편이 제일 못된거야? 정신 차리고 반납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9번 남편도 이상하네? 아니 자기 마누라가 봉변을 당하는데 뭐야? 왜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거야? 나라면 였으니 그냥 그 집안 자체를 인상해서 치워버릴거에요. 오죽했으면 결혼식 당일에 작은엄마가 그런 경고를 다 했을까? 자 조심해라! 10번 우리 시모가 그랬어요. 톡 프사랑 카카오 스토리를 염탐하더라고. 처음엔 카카오로 전화가 자주 왔었거든. 근데 내가 또 받으면 대답을 안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싶었는데 이게 알고보니까 프사로 해서 스토리로 타고 들어가다가 잘못 누른거야. 와 진짜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이거 눈치 까자마자 바로 카카오 없애버리고 프사도 마찬가지.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헐 11번 우리 시누이가 그래 홀시모가 아빠 없이 불쌍하다고 오냐오냐 키운 탓에 이 집안 행동대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진짜 별의별 그지같은 일이 다 있었는데요. 제일 기분 나쁜게 이거야. 남의 결혼사진을 꼭 지 결혼인 것처럼 그 사진을 자기 지인들이랑 같이 돌려보고 참견하고 연병 발강 얘도 나이 40넘은 5천여거든 아우 그지같아 정신병자들 깔깔깔깔 이야 참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참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친구가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음?